ㄷㄷ 껍질로 뭐하라고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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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현실집에 두 개 됐네. 현실집에 두 장이라... 추워시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너무 세... 효분해야 되는데... 효분해야 되는데... 애가 폭발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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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맨날 질 거란 걸 알면서도... 왜... 왜... 현실집에 하나 쫓다가... 정령이... 정령 이벤트 나오면... 기분 나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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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건배... 아니... 그런데... 너무 더 이상... 아... 아니... 안... 아니... 아... 힝힝 힝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m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각지 기원을 맞춰. 금 눈깔. 과연 포션이 더 세겠지? 도너리 비해 피도약. 강호할꺼 왜케 많냐. 볼겟네. 볼겟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훈 그냥 한번 포기하고 잡아야 하나? 볼겟네. 포션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 볼겟네. 안 써도 되네. 이것이 추월이다. 손절 지금은. 도움 안될 것 같은데. 하지만 나중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아. 도움 안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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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언제 오늘 environments사를ality. 호호오오오오오 천실집에 가지면. 가지도 괜찮긴한million.? 도움 안될 것 같은데. 근데 주마 다 있어소. 도움 안될 것 같은데. 도움 되겠지? Geoaw?! 방구할꺼 개반네 이 뚱땡이 이 뚱땡은 이 뚱땡은 껑휘 canvi 추월 하나만 더 뜨면 끝나는 거긴 해 강원 어차피 교훈으로 하고 그냥 자자 요정이나 켜 그지야 정보만 나와 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내 문화. 문화 한 장밖에 없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네. 뭐야, 저 딜. 아니, 이미 본 거야. 그만 나와. 교운도 세 번째 나오고, 현실집에도 세 번째 나오고. 아이고, 이거 룬피지. 룬피면 그냥 바로 추마 되는데. 허미. 그럼 이제 휘갈김이랑 정신수양. 정신수양이면 되지 싶은데. 대기 워낙 얇아서 구상이 필요없음. 아우, 현두미 미친. 심장이랑 현두미랑 뜨면 현두미가 이길 것 같은데. 혼절. 혼절. 혼절 안 써도 그냥 마요로 수비되겠지. 발팽이가 문제게 된다. 발팽이. 발팽이는 왜 쇠가 잡아주지 않을까? 무해분화, 무해분화 하면은 잡긴 잡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있고. 무해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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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드릴? 드릴. 달팽이가 문제니까 드릴 괜찮지 않음. 드릴 괜찮지 않음. 드릴 개. 아니면 마요 하나 더 하면 되고. 그냥 내 평에. 드릴 개. 근데 지금 마요도 딱히 좋은 픽은 아니고. 드로가 더 있어야 되는데. 내 평은 드로니까 들고 가자. 정신 소양이 제일 좋음. 정신 소양이 제일 좋음.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려. 올강화는 문제없을 것 같네. 자,도 쇼. 교회nez 존 it's a beach Ooh Wow 어머 b 지놈 잔셈. 현실 집에 네번 나오는 시드. 아니면 가다가 저거하나 찾아갈까 전투찬가 번지가 매일 찾아와요 찬이 유성타격이다 이 일로 있네 이게 그 몰우 아카이브인가 오잡 달팽이 나부랭이 때문에 이걸 써야 될까 교훈 땜에선 천도 붙을 때는 텐덫 펜촉이 있으니까 달팽이 잡겠지 뭐 아닌가 요정이 해주겠어요 엇 지옥불 렐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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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집이 이댄 맞았다 벌집이 내건보다 좋다 이건.. 개검이 안좋은거 아닌가? 이건 개검이 안좋은거 아닌가? 갈.. 아니 아유 개아프네 이거 언제야 비켜봐 게임하고 있잖아 재생 포션 이게 낫겠다 3층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현두미 정말 너무 무섭다 엔트로피 버리는 것보다는 한번 마셔보는게 무조건 이득이었네 실수다 실수 저거 써야되나 저거 저지 써야되나 발팽이 아니면 심장은 방어도 다 되니까 심장전에서도 필요 없고 창방전에서도 필요 없고 발팽이 딱 하나보는건데 아니 갱마라 쓴 패 터지는거였는데 다행이다 죽을 일은 없는데 앗 서순 서순 넘쳐 힐 해야된다 죽이면 힐을 못해 아 아 아 힘 조절해서 살살 때려야되네 앗 교훈슬라 했는데 뭐 어쨌든 교훈 다가서 필요없구나 으라차 과연 다음 보스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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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잉 쓰레기같은 고민했구나 잊지도 않은 달팽이 섀도 복싱만 했네 이스라엘 오들간만 떨었네 80딜 강 강 강 심장한텐 앉을 것 같은데 창방한텐 맞을 수 있지 않나 심장도 상태 이상 터내는 근데 요정이 60% 회복이라 아이고 추월 하나 더 놨으면 얘기가 다르지 끝났지 질 자신이 없네 교훈은 저거 강화해야 된다 추월 강화해야 된다 알약용으로 한 장 정도 들고 갈 만은 한데 12뎀이나마 자쇼 어 대단원 써야지 썸네일 어그로 끌어야지 위장클리 아니 올강호 데이처다 어디다 쓰냐 화장품 화잔을 고치고 안 돼 서순이야 어어어 난 난 수고렘 주의 난 수고렘 주의 아 200원 200원 그대로 남았죠? 산도라가 잘했네 황금눈 단 6번 황금눈은 그래도 도움이 됐다 또 깨는 가면 225골드 부적특 까카 털 아무것도 안함 위장 크림 아무것도 안함 부끄리